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문제의 마지막 주제는 근래 이제 애플이 조금 주식 가격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참지 못하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애플이 여러분들 애플이 맥켄토시가 여러분 1980대 초반에 나왔죠. 이 한참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러분 맥켄토시를 학부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게 여러분들 애플의 몇십 년간의 주가 상승 추세거든요. 이게 1980년대 초반에 창업이 되어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10년 동안 8배 성장했네요. 10년 동안 8배 주식 가격이 낀 겁니다.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좀 부진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애플은 1개월 동안 주가가 4.38%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경쟁관계죠. 시가총액이 애플이 1등하다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등이 된 거죠. 이 경우는 한 2.67% 정도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 분야들이 굉장히 뛰면서 대부분 그런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힘을 받아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애플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짜증을 내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아주 비판적인 글을 썼네요. 여기 보시니까 보니까 애플은 여러분들 1년에 복리로 따지면 한 30.5% 정도 계속해서 수익률을 자랑해 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85% 정도를 수익 가운데 85%를 자기 자사주 구입을 통해 주가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니까 한 분이 발 꺼내 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분기에 애플은 340억 불 정도의 이익을 거뒀고 그 이익은 마진율이 47%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익이다. 거기다 더해 가지고 애플이 갖고 있는 캐시가 400억 불 정도가 되고 그거는 주당 2.60불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비판 기사를 썼네요. 여전히 애플이 강력한 회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이런 발생하게 된 거는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ai 경쟁에서 애플이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보시게 되면 애플은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도 혁신이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거의 애플의 상징이 혁신이지 않습니까 혁신 그런데 이제 애플이 그동안 참 잘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혁신 정선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13조 원을 투자했던 애플카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걸 하니까 아마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제가 못 찾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주주 통해서 주주들이 많이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주주들이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애플 주주총회에서 시장의 모든 요소가 ai로 결합되고 있는데 애플은 임팩트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애플은 ai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경쟁사보다 ai 분야에서 뒤처지자 주주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주들이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런 CEO를 맡고 있는 팀쿡 씨가 생성 ai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현재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무말을 하는 최근 1년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60% 뛰었는데 애플 주가는 20% 상승에 거쳤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내주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IT업계에서는 애플이 애플카와 비전프로 등 ai 자체가 아닌 파생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단말기만 팔아갈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고수익을 시가총액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제품의 출구를 13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2월 초에 나왔던 비전프로라는 그런 가상이름들 헤드셋 같은 경우를 출시했는데 반응이 좀 시크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기업들 미국 기업들을 보면 죽도록 뛰어야 되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이제 실리콘 베리에서 창업을 해가 크게 성공하신 한 분이 쓰신 글을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회사를 팔고 나오게 된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기업들은 여러분들 1년에 주주총회를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 상장기업들은 1년에 4번 여러분들 분기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 발표를 하게 되면 분기별 발표장에 CEO, CIO, CFO들이 다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라슨 같은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이 다 포진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4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상장회사들은 1년을 4년처럼 사는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 말씀에 의하면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더라 이야기죠 1년을 여러분들 4년을 살아야 되니까 회사가 10년 운영이 되면 40년 정도의 여러분들 집중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률도 높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을 4년처럼 살아야 되니까 생산성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현명하게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분기별 발표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발표되면 바로 시장에서 뭐죠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여러분들 폭락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쨌든 외부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애플이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쳤는데 워낙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거를 또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커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야 이제 애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팔고 나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애플 주가가 뛰면 그때 내가 왜 팔았냐 이러면 후회할 거고 그런 거죠 모든 게 미래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1부 마치고 2부 선거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항상 1부는 시사 2부는 선거 그렇게 딱 나눠가 여러분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면 이제 선거방송 안 할 게 되겠죠 그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교수께서 집필하신 일생의 역작입니다 가끔 여기 댓글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기독교라는 그런 앵글을 가지고 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께서 아주 양서입니다 양서고 김동주 교수가 이런 역작을 이제 다시는 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킹덤 북서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2020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5권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부정선거를 해보았습니다